총회 이후에 서울 동남도의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동남도의 제75회 정기회가 10월 30일 올림픽 파크텔에서 있었습니다. 총회 이후 처음 모인 정기회였습니다. 이날 노회는 명성 지지자들의 불법적 사내 선포 그리고 지속적인 회의 진행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노회장 중에 한 분 엄대용 목사님을 의장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세워서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추대하고 신임원을 선출했습니다. 그 후 신임원들은 임신 후의 소집을 위해서 노회사무실을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전 임원과 명성 지지자들이 무려 10일 동안이나 10월 31일서부터 11월 10일까지 노회사무실을 폐쇄하고 노회사무실에 감시용 CCTV까지 설치하면서 업무방해를 계속했습니다.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하는 신임원들은 11월 20일 그리고 27일 두 번에 걸쳐서 임신 후회를 소집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8일 날에는 노회사무실에 제가 들어간 적이 있었고 12일서부터 사무실 정상 업무를 시작하려고 했으나 그 12일 명성교회 집사 20여 명이 노회사무실을 점거하고 업무를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12월 6일에는 저희 신임원들이 직위 단임 목사 청빈권을 처리하기 위해서 전 임원들과 대화하려고 그리고 행정서류 인계를 요구했습니다마는 그날 노회사무실에 또다시 명성 장로님들이 점거하고 계시면서 회의물을 방해해서 업무를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수원 목사의 신임원들은 11월 1일 날 총회장님을 방문했습니다. 그 후 사무총장과 총회 서기도 만나서 서울 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해 면담도 했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반대쪽 사람들도 전 임원들 역시 총회장님과 총회 서기를 만나서 노회 회무 진행 영상을 총회에 제출하고 수습정권위원회 파송 요청, 사고 노회 신청을 하였습니다. 총회 임원회는 12월 12일 서울 동남노회 명성교회 수습정권위원회를 파송한다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고 노회로 규정한 상태는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그날 두 달 동안에 있었습니다. 현재 12월 8일 날 저희가 노회 사무실을 들어간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명성 지지자들과 전 임원들이 신임원들을 강동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저희가 그날 내용 증명도 보내고 노회 정상화를 위해서 협조해달라고 하는 전화, 문자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간사도 출근시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희가 8일 날 노회 사무실을 자물쇠를 해제하고 들어갔는데 그 일로 인해서 절도죄, 업무 방해죄로 지금 고발당해 있는 상태입니다. 임원들뿐만 아니고 선거관리위원장까지 9명을 모두 다 고발했습니다. 저희들은 이걸 철저히 준비해서 잘 대응하도록 할 것입니다. 명성을 지지하는 전 임원들이 지난 회기, 작년 10월서부터 73회기 이후 75회기까지 임원회를 30번 열었습니다. 그중에 10번은 선거 무효 소송 인용 전이라 최관선 목사님이 노회장으로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노회와 관련된 회문은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1년 동안 임원회를 30번 열었습니다. 30번 동안에 그간 처리한 회의 목록을 쭉 사펴보면 명성기회 지키기 회의였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10월 30일 이후에도 명성 지지자들과 전 임원들이 노회 사무실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업무 방해하고 있고 노회 임원 행세를 하면서 총회와 노회원들에게 세습, 옹호, 명성기회 지키기와 같은 불법 공문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바람이 몇 가지 있습니다. 명성 지지자들, 전 임원들이 총회 임원회에 영상 자료를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그 영상을 얼마 전에 저희들도 받아 봤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총회 임원회는 김수원 목사 노회장 승계의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수습 정권위원회를 보내게 된 데도 아마 이 영상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도 그 영상을 받아 봤고 그 영상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날 모든 취재진들을 다 내보내고 공인된 두 개의 카메라가 그날 뒤에서 앞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 영상을 공유하기로 했고 제가 전 임원에게 그 영상 원본을 달라고 했습니다. 영상 원본을 보냈다고 했고 우리도 원본을 받은 줄 알았습니다. 총회 임원회에 넘어간 영상도 원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 노회 당일날 각 사람이 녹음한 녹음 자료 또 개인이 찍은 영상 자료들을 자아 추합해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원본이 아니었습니다. 총회에 제출된 영상을 저희가 받았는데 그 영상에는 가장 중요한 노회장 승계에 관한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두 개의 카메라에 다 같이 삭제가 됐습니다. 장면은 선거관리위원장의 마이크를 전 재판국장이었던 한 분이 빼앗고 난 후에 한 1분 30초 가량을 삭제했습니다. 그때 되어진 일 중에 하나가 선거관리위원장께서 당연직으로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추대하기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정적 발언을 하셨고 그 뒤에 예 그리고 바다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부분을 삭제한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카메라에는 그 부분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마치 카메라가 너무 뒤에 있어서 소리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빙을 해서 그 소리까지 다 복원을 했습니다. 총회 임원회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꼭 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절차상의 문제 그러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절차를 지키려고 애썼고 그리고 이미 우리가 판결해 준 대로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승계하도록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삭제, 편집해서 총회 임원회에 보고했고 저희들에게도 제공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총회와 총회 임원회를 우롱한 행위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총회는 수습정권위원회를 파송하기로 했습니다. 수습정권위원회에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동남노회 신임원 선출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서울동남노회를 정상화시키시려고 하시면 바라기는 명성교회 문제와 서울동남노회 문제를 좀 분리해서 다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서울동남노회 문제는 명성교회 지지자들이 노회 사무실을 전거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데 있습니다. 수습정권위원회가 명성 지지자들이 혹은 전 임원들이 임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회 사무실에서 좀 퇴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신임원들이 노회 사무실에 들어가서 업무를 재개하기만 해도 서울동남노회는 정상화되는 겁니다. 신임원들을 인정해 주기만 하면 정상화되는 겁니다. 이미 판결이 말해주고 있는 거고 그 와중에 우리는 어렵게 승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습정권위원들께서 노회 정상화를 원하신다고 하면 명성교회 건은 재심에 있으니까 판결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재심 후에 다루면 될 것 같고 서울동남노회는 지금 임원들을 인정해 주시면 그냥 업무 진행됩니다. 지교회 문제 해결됩니다. 임원회가 정치부로 해서 많은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정상화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명성교회 지지자 측에서 김수원 목사를 선거부여 소송 재판에 지금 고소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건도 말과물과 하지 말고 재판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만약 그때 가서 판결이 나오면 그거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기간 동안에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성교회 한 교회 때문에 130개 교회가 볼무로 잡혀 있습니다. 아마 빨리 정상화되지 않으면 올해 혹 교회 중에 하나가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총회 임원회와 수습정권위원회가 천명한 대로 제103에게 총회 결의에 기초하여 수습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난 후에 이해와 화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때 모여서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서울 동남도의 신임원들은 수습정권위원회의 활동을 지켜보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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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